진도북놀이 진도북의 특징은 1987년 무용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양손으로 북을 치기 때문에 장구처럼 잔 가락을 구사할 수 있고 북을 몸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춤사위가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보시는 위판은 양태용류인데 남성적이고 상당히 가락이 다양합니다 진도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많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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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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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